두 살 먹어갖고 똥삭으로 내가 지금 칩 하나 묶어주면 우리 아들이오 참 이 노래로 불락하다가 정의란 무엇인가 내가 이 노래로 작곡을 해 아들아 아들아 내 아들아 편의란 무엇인가 애비가 니 부를 때 날로 운명을 얼마나 하고 이래 가사로 한번 써봤어 그래 내가 우리 삼촌의 노래가 67년도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발로 하다가 군대가 여기 이발로 한 15년 동안 했어 그래 내 군대 갈 때 우리 첫 아들이 태어난 게 진영민 아들이 진영민 그래갖고 80년에 21살때 한살래? 80년도에 내가 아들 세인 낳아놨고 둘째 놈도 모여탕에서 모여다라고 물어 내가 귀도 안 차게 귀도 안 차겠네 할아버니 그래 내 술로 세울러 산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 사람은 간 사람인데 이제 오라버니나 어차피 또 태어났으니까 아니 내가 먼지 가야라 내 보다 자식이 둘이 먼지 가니까 내가 눈물로 살아 맨날 술로가 사는 거야 응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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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월 누가 이야기 말로 하고 내가 응 오늘 나한테 말로 하잖아 응 이제 올 2023년 3월 28일 8일날 올 28일가 처음 이야기 하는 거야 응 옆에 여행도 응 뭐지요 아이 내 이벌 까나는 집주인이다 응 이 사람 응 그랬구나 그래 그래 내가 그 당시에 노래 정의란 큰 노래 노래가 내 한국 짓어 응 응 아들아 응 아들아 내 아들아 응 니 어디 맥 같느냐 응 이 아버지는 응 내가 하나 믿고 살아오면 된다 응 이 험한 세상에 어둠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응 눈물만 난다 맞아 이야기하면 응 그래 내가 참 열심히 살았다 응 열심히 살았어 응 아들아 아들 못 가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효자는 내인데 빚 갚으러 왔고 꼴 통은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아이 그런게 아이고 전부 암 에 아들아 엥 내